1, 2, 3 왜냐면 날 보고 인간 거북목들이 쌓였을 수도 있어요 나를 귀여운 것 같아요 스트레칭 여러분들 척추는 중요하니까요 목과 척추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자 안무를 해볼 건데요 아시죠? 아주 깜찍 버전으로 해야겠다 연습 1, 2, 3 걱정아 꼬미나 근심아 생각아 사라져라 날이 길어라 나에게 주문을 간다 이렇게 차지가 안 보여요 이거 진짜?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 노래는 사실 촬영보다 즐기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매니저님이 아주 대타 큰 카메라로 찍고 있거든요 올려드릴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즐기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의 거품권 책이 사라지길 바라며 연습! 걱정아 걱정아 꼬미나 근심아 생각아 사라져라 라리리라라 나에게 주문을 간다 야 잡아요 영어 안 날라가요 내가 벚꽃은생을 진짜 이 자식을 없애겠다라는 다짐을 하셔야 되는데요 나에게 주문을 간다 나에게 주문을 간다 나에게 주문을 간다 내가 안 내놨어요 찾았어요? 아 찾았다 아 몰랐어요 하시는지 어 다시 나에게 주문을 간다 야 오케이 가볼까요? 네 고! 고!